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이렇게 백령공항에 관련해서 의제를 설정해 주시고 또 토론회를 만내주신 우리 경인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백령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인천항에서 백길로 한 220km가 좀 넘습니다. 또 그리고 북한 황해도 장상곳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중국의 위에서는 직선거리로 한 178km가 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. 인천에서 촉회덕선을 타고 한 4시간에서 한 4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또 우리 백령도 또 대청도 소청도의 주민의 수가 한 7000명이 좀 안 되고 또 상주하는 국민들 합치면 한 1만 천여 명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유일한 교통수단이 여객선입니다. 그런데 지금 여객선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 또 세월호 이후 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객 수요가 많이 감소하고 또 여객선사들이 좀 경영적인 그런 어려움 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습니다. 그래서 1년에 한 7, 80일 정도 한 18% 정도가 결항이 발생되고 또 그리고 한 3, 40일 정도 그러니까 한 11% 정도가 안개 또는 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좀 여객선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또 그래서 금년만 보더라도 1월부터 3월까지 한 28일이 결항되고 또 한 일주일간 지연 출항하는 경우가 발생됐고 또 우리 평균적으로 한 3일에 한 번 꼴이지만은 뭐 이게 한 연속적으로 한 4, 5일 동안 배가 안 뜨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여객선의 초고속 대형 여객선에 관한 부분도 지금 고민할 부분들이고 또 이와 더불어서 또 대체 교통수단인 우리 비행기 관련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은 2016년도에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확정되면서 국토부에서 백년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또 백년공항계획이 좀 구체화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 또 작년에 또 국무총리님께서 계신 또 서해오도 지원특별위원회에서 서해오도 종합발전계획에 백년공항이 반영되어서 우리 주민들은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. 앞에서 우리 박성식 교수님께서 말씀했지만 백년공항은 한 170억 정도의 사업비로 또 한 50인승의 민군 소형공항으로 건설 예정이고 1200m의 활주로와 또 요객터미널 등이 건설됩니다. 또 지금 울릉공항과 달리 백년공항은 솔개지구라는 지역의 건설 예정이고 이 부지 또한 또 저희 옹진군의 부지입니다. 제가 옹진군 의원 시절에 2015년에 옹진군 의회에서 솔개관 간척지를 백년공항 부지로 무상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였고 또 보통 사업을 할 때 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백년공항은 부지 문제가 전혀 없고 또 보상비가 없다 보니까 이 비시에 대한 부분들도 한 2.19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. 또 백년공항 건설이 추진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백년도가 적경지역이다 보니까 휴전 이후로 민간항공기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. 이걸 피오일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비행금지구역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건의했고 또 백년공항을 추진하는 국토부에서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2019년 1월에 국방부에서 전격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. 또 2019년 10월에는 국토부와 또 국방부가 비행 및 이착륙 방식의 협의를 완료하여서 구항 건설과 관련된 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백년여 대청년 주민들이 곧 백년공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상당히 기뻤었는데 작년에 5월, 12월에 기재부 예타 대상 심사에서 두 번이나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공항 사업들이 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또 지방 소형공항들의 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해서 백년공항의 예타 심사를 부결하였습니다. 하지만 백년공항의 경우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식값이 2.19로 상당히 높게 나와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는 전혀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게다가 우리 서해 5도 주민들의 획기적인 교통개선 뿐만 아니라 군부대와도 같이 쓸 수 있는 공항이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. 백년공항은 우리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해상교통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주민들의 정지 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객 증가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서해 5도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. 수익을 따지는 편익값에도 포함되지 않지만 무형의 가치가 엄청난 편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작년에도 기재부 예단 실장님을 두 번 찾아뵙고 또 국토부 또 관련 예산 담당관님도 서너 차례 가서 사정을 했고 또 국회에 여러 차례 기재위 국토위를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인천시 더불어민주당 우리 또 유동수 위원장님을 통해서 인천시에 또 현황 문제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응이 안 돼서 저도 참 당황스럽고 좀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주민의 실망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사실은 어제 또 기재부와 또 행안부 또 국토교통부에 찾아뵈서 우리 주민들이 서명한 서명부와 또 그리고 인천시에 있는 군수구청장들의 연대 서명부 또 적경지역에 있는 시장군수님들의 서명부를 직접 가서 전달을 또 하고 왔습니다. 사실 이 섬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은 뭐 참으로 이 말씀드리기도 이렇게 많이 아닿지 않느라고 생각이 들어요. 실제로 살지 않으시면은 뭐 자식에 대한 뭐 결혼식이라든가 또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셔도 배가 없어서 또 나오지도 못하고 또 연기하는 그런 저기도 많고 또 아프신 분들이 또 이 교량이 많다 보니까 병원에 대한 예약하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대로 못해서 사실은 섬에 서해 오도뿐만 아니라 다른 섬에도 사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한 문제들이 많고요. 또 이것들을 좀 나라에서 좀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. 그러니까 백년공항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다른 육지에 어느 공항이 또 필요한 이유와는 많이 다릅니다. 백년동공항은 단순히 이동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 또 생활에 대한 안정적인 이동권과 또 일 생활권의 보장 또 응급상황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또 지리적 위치에 따른 국방전력의 일환으로써 이용하는 등 그 효과와 효용이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올해의 기재부의 예비 대당사업에서 반드시 저는 선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의 토론회는 우리 옹진 국민 모두에게 또 매우 소중하고 또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회의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 또 정책적인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우리 도서주민들 또 우리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주민들 또 여러분들이 좀 정주에 대한 여권들이 좀 개선하고 또 관광지로서의 역할 또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제가 세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과의 그런 교류 또 남북관계의 그런 평화의 거점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큰 틀에서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또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또 기획재정부 또 국토교통부 또 그리고 국회 소관상임인과 꾸준히 소통과 권연을 해서 금년에는 꼭 이게 예타 사업 대상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